엑스크스 미? 저기, 미안한데. 거기 네가 앉으면 안되는 자리거든? 저기 저 nerd들 있는데 가서 앉으던지, 아니면... 음.. 저기 뭐... 아, 이상한 애들 옆에 가서 앉으든지 알아서 하고, 여기는 네가 앉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 Yeah. Yeah. That place is not yours. Okay. 저기, 말 시키지 말아 줄래? Okay? 지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려야 되거든? Oh my god. Yeah. Go away. Okay. 메이크업? 당연히 내가 했지. 아, 난 또 뭐라고. 메이크업 예쁘다고? 내가 메이크업을 좀 잘 하거든. 너한테? 글쎄. 흠... 흠... 근데 보니까... 조금... 메이크업이라도 좀 해줘야지 되겠다. 흠... 그렇게 할게. 뭐? 아, 내가 지금 한 메이크업 그대로 해달라고? 뭐... 뭐... 똑같이 하긴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뭐... 흠... 같아지진 않겠지만... 오케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 세수는 했니? 음... 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얼굴이 너무 기름져서... 혹시나 세수를 안 했으면 어쩌나... 음... 그럼 내가... 장갑이라도 끼고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하는 화장품... 그대로 사용할테니까... 나중에 너가 똑같은 걸로 좀 사다줄래? 아무래도 남이 쓰던 거는 영 찝찝해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뭐... 메이크업 해달라고 한 쪽은 너니까... 나한테 맞춰야지. 안 그래. Right? 오케이. 쿠션 팩트부터 발라줄게. 이거 꽤 커버력이 있는 쿠션 팩트인데... 가려지질 않네. 어떡하니... 근데 내가 또 컨실러가 없어서... 이 정도가 베스트일 것 같다. 하... 하... 삶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다크서클이... 이걸로 가려지질 않네. 어쩔 수 없다. 다크서클이... 이건 너 가져? 똑같은 걸로 하나 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너 얼굴 너무 그리지하니까... 내가 매트 파우더로 기름기 좀 잡아줘야겠다. 다크서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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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의 의식이랄까? 혹시 뭐... 거슬리니? 거슬리면 뭐 메이크업 안 해도 돼, 나는. 그렇겠지? 그럼 난 계속 두들기면서 메이크업 하도록 할게. 오네 정리 시 코 submission SO SO CRAZY pizzas 긋 까retched 지 오 마이 갓... 너 분들 진짜... 내가 안에 샵이 있는데, 좀 추천해줄까? 음... 스킨 컨디션이여... 내가 이따 메이크업 끝나고, 내가 다니는 샵 알려줄테니까 한번 가서 상담 좀 받아봐. 좀... 심각하다. 이것도 가져. 흠... 그리고... 오 마이 갓... 너 눈썹이 지금 보니까 숱이 뭐 거의 없구나. 가여워라. 얼른 눈썹부터 만들어줄게. 음... 이건 브라운 컬러이긴 한데... 어차피 너 앞머리 있으니까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브라운 컬러 써도 되지? 오케이. 눈썹을 만들어줄게... 음... 훨씬 나았다. 내가 자꾸 이렇게... 뭐 추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눈썹 문신하는 거 어때? 너무 지금 눈썹에 탈모가 왔다. 음...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그래. 한번 생각해봐봐.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이 컬러들을 사용해서 아이메이크업 해줄 거야. 손가락 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줄게. 일단... 밝은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넓게 눈두덩이에 발라줄게. 그리고... 반대쪽도. 그 다음에... 펄 섀도우. 브라운 펄 섀도우 사용할 거야. 눈 좀 감아줄래? 눈 좀 감아줄래? 눈 좀 떠볼래? 좀 더 해야겠다. 다시 감아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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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다. 이게 제일 베스트네. 그리고... 눈 밑에... 이 밝은... 이 화이트 펄 섀도우로... 눈 살짝 이렇게 떠볼래? 으흠. 그리고...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아이라이너. 오케이. 그리고... 네가 우리 학교에 전화가서 잘 모르나본데... 내 앞자리엔... 내 친구들만 앉을 수 있거든. 그니까 다음부터 다른 자리에 앉아줄래? 아하. 너랑 내가 친구? 노웨이. 그렇게 될 일 없으니까... 거기 앉지 말아줘. 으흠. 나는 그냥... 메이크업... 도와주는 것 뿐이지. 너랑 친구들 일은 절대 없거든. 내가 친구를 좀 가려 사귀어가지고... 볼게... 우울하게, 으흠. 그 다음에... 또... 아이세를... 살짝 눈 감아줄래? 오케이. 쯧쯧쯧. 눈을 열어줘요. 아이섀도우 까지 끝났고, 이제 마스카라 해줄거야. 그래서 넌 어디서 왔는데? 거기가 어디야? 미안한데 처음 들어보는 곳이다. 얘기만 들어도 엄청 따분하게 들린다. 좀 도시생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네.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 뭐? 내 친구한테 날 소개받았다고? 누구? 오 마이갓... 정말? 우리? 니가 그 주디 룸메이트구나? 아 얘기 들은 적 있어. 음... 그래도 성격이 많이 변했네. 앗... 쏘리... 아 어떡하지? 눈 밑에 묻어버렸네. 안그래도 다클소클 심한데... 어떡해? 내가 아까 준 쿠션팩도 있지? 그걸로 좀 커버 좀 해봐.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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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얼굴에 너무 생기가 없다... 블러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보통... 이 립 제품으로 블러셔까지 같이 해주거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립스틱? 색깔 이쁘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줄 아는데... 좀 볼 줄 아네? 이 립스틱? 입술 내밀어봐. 발라줄게. 살짝 이렇게 두들겨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컬러로 안쪽에다가 덧발라줄게. 살짝 입 좀 벌려줄래? 이렇게 안쪽에만 바르고... 그 다음에 살짝...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끝. 괜찮네. 나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어울려. 이것도 너 줄 테니까 그냥 써. 뭔가 하나 빠트린 것 같은데... 블러셔... 입술 얘기하다가 블러셔 까먹을 뻔했네. 이렇게... 살짝 톡톡톡. 여기도 톡톡톡. 해준 다음에... 마르기 전에... 마르게... 두들겨서 펼쳐줘야 해. 두들겨서 펼쳐줘야 해. 응. 좋아. 음.... 이 정도면 되겠다. 나는 뭐 이 정도면 메이크업 하긴 하거든. 아직 좀 너한테는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너 혹시 머리 안 감았니? 냄새가... 이거 내가 아끼는 헤어 퍼퓸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니까 내가 특별히 뿌려주도록 할게. 한 번 더 뿌리자. 이제 좀 낫다. 웬만하면 머리는 좀 감고 다니자. 뭐... 됐어? 메이크업 끝이야.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다른 사람 있었던 거 안 쓰거든? 그니까 그 화장품들 똑같은 걸로 새 거 싸다 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By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